오늘은 부치면 후회합니다. 너무 아까운 마가단 조업 선호자숙 대게가 대량 발생하여 오늘 단 하루 1kg당 27,900원의 한정 물량 특가 공급합니다. 지금 싸게 팔기에 너무 아까운 대게입니다. 직원분들도 선물한다고 너무 많이 구매하여 구매 제한까지 걸었으니까요. 품절 전, 마감 전 구매하시면 9월 21일 토요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한국인 선호도 1위 마가단 조업 대게가 추석이 끝나는 동시에 동해수입 편지 몰려들어왔습니다. 여러 선박이 동시에 대량으로 입항, 통관되면서 너무 아까운 재구매 1위 마가단 선호자숙 대게가 대량 발생 중입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 고객님껜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대량으로 전국 유통을 하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전용찜기로 자숙하여 특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단 하루 한정 300kg까지만 1kg당 27,900원으로 올해 최저가 판매합니다. 특별한 음식 가성비 좋은 선호자숙 대게 킹크랩으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행복한 주말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한국인 선호도 1위 마가단 조업 대게란 러시아 대게를 조업하는 지역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단 지역에서 조업한 대게를 마가단 대게라고 하는데요. 대게의 맛이 좋고 내장이 좋은 편이라서 한국인 선호도 1위인 대게입니다. 겨울철에는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단골분들과 대게 매니아 분들께서는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마가단 대게를 드실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재구매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 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 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놓치면 후회 9월 21일 토요일 도착하는 오늘의 특가 1번 대량 통관시 발생한 너무 아까운 마가단 선호자숙 대게 역대급 가격 리뷰 특가 1kg당 2만 9,900원 x 2만 7,900원 이번 없어서 못 파는 블루 선호자숙 킹크랩 2.5kg에서 4kg까지 로얄트 광대 사이즈 리뷰 특가 1kg당 6만 2,900원 x 5만 6,900원 3번 이가격 실화 겨울철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는 A급 살아있는 박달대게 리뷰 특가 1kg당 5만 9,900원 x 5만 2,900원 동해수산 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하단 또는 댓글에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